술집에서 시원한 하이볼 맛있게 먹고 다음에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파티할 때 집에서 내가 만들어 보면 술집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본 놀러 갔을 때 하이볼 진짜 맛있게 마셨는데 한국에서는 어딜 가도 그 맛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다가 그때 그 맛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하이볼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면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방법과 제가 가장 강추하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맛있는 하이볼을 만드는 데에는 꼭 굳이 비싼 위스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위스키가 비싸고 맛있으면 하이볼도 맛있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구하기도 힘들고 좋은 위스키로 하이볼을 타먹는 건 마치 자연산 다금바리로 생선가스 해먹기 캐비어로 알탕 끓여먹기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하기도 쉽고 가격대비 퀄리티도 매우 좋은 제임슨으로 탄산수, 콜라, 사이다, 토닉워터, 진저에일 등 여러가지 재료로 하이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임슨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700ml에 3만 1,980원에 구입했습니다. 아직 술 있는 집 구독 안 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누르셔서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재밌고 유용한 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스키는 준비했고 이제 잔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이볼 잔에는 이런 잔이 있고 또 제가 준비한 잔처럼 얇고 긴 잔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잔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건 너무 커서 다 마시면 너무 배부르더라고요. 자 하이볼이라는 술의 어원 자체가 이런 긴 잔에 마셔서 하이볼이 되었다는 썰이 있고 또 이렇게 얇고 길어야 탄산이 잘 안 날아가고 비교적 오랫동안 남아있게 돼서 저는 이런 잔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잔은 330ml 잔입니다. 잔은 미리 냉동고에 넣어서 칠링시켜 놓으면 더욱 시원하게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얼음도 필요한데 얼음은 댁에서 직접 얼리셔도 좋고 편의점에서 파는 이 돌 얼음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저어줄 때 필요한 이 바 스푼도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냥 우리 편하게 쓰는 숟가락을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탄산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탄산수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트래비 플레인과 레몬을 준비하고 가성비가 좋은 초정 탄산수 레몬도 준비해서 트래비랑 초정 탄산수 중 뭐가 더 나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병에 3,000원이 넘는 탄산수도 있는데 집에서 가볍게 혼술할 건데 굳이 비싼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패스했습니다. 먼저 잔에 얼음을 채워주고요. 10바퀴 정도 돌려서 잔을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은 따라서 버려주고 작아진 얼음의 자리는 새 얼음으로 채워줍니다. 계량은 이런 직어도 멋들어지고 좋지만 저는 그냥 소주잔으로 편하게 할게요. 자 위스키 소주잔 한 잔 넣어주고 탄산수를 가득 채워줍니다. 맨 처음으로 트래비 플레인을 넣어볼게요. 탄산수를 따를 때는 탄산수가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약간 잔의 벽을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빠스푼이나 숟가락을 잔에 대고 여기에 탄산수를 부어서 벽을 타고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톡톡 쏘는 탄산감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술을 저어줄 건데 이렇게 팍팍팍 돌리게 되면 기껏 잘 가둬두었던 탄산이 신나게 빠져나갑니다. 적당히 술만 조심스럽게 저어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두 바퀴 정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탄산수만 넣은 맛은 굉장히 드라이한 맛 그러니까 아주 담백하고 단맛은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위스키 본연의 향이 더 잘 느껴지고 오크의 그 나무 향이 잘 느껴집니다. 이게 좀 슴슴하다 싶긴 한데 그래도 엄청 시원해서 벌컥벌컥 마시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레몬을 잘라서 넣어보겠습니다. 레몬 향이 대본에 느껴져서 엄청 상큼하고 굉장히 시원해서 좋긴 한데 위스키 맛이 좀 많이 가려집니다. 이번에는 위스키와 트레비 레몬입니다. 레몬 맛은 거의 안 나고 플레인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역시 바로 앞에 넣었던 생레몬과는 어쩔 수 없이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생과일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초정탄산수 레몬입니다. 트레비 레몬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키의 맛과 탄산의 레몬 맛이 섞여서 조금 쓰게 느껴집니다. 탄산수가 맛이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신기하게 트레비 레몬이 조금 더 낫습니다. 위스키와 탄산수 조합의 하이볼은 뭔가 담백하면서 위스키의 맛이 많이 가려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위스키의 맛과 향을 조금은 느끼고 싶으면서도 너무 독하게 먹고 싶진 않고 그냥 가볍게 마시고 싶은 날에는 위스키 탄산수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약간 씀씀한 걸 좋아해서 탄산수만 넣은 게 나쁘진 않은데 하이볼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위스키에 탄산수만 넣으면 대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탄산수 말고 다른 탄산음료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스키와 토니워터 한번 가볼게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위스키에 토니워터 섞은 게 어떻게 하이볼이야? 하이볼은 위스키에 탄산수만 섞은 게 하이볼이지 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볼의 정의를 국내 또는 국외 사이트를 모두 찾아보면 증류주에 탄산음료를 섞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에 탄산수, 토니워터, 진저에일, 콜라 등 이런 것을 넣은 것이 모두 하이볼이 되고 진에 토니워터를 섞은 진토닉도 하이볼의 한 종류고 화요에 토니워터를 섞은 화요토닉도 하이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니워터는 가장 구하기 쉬운 하이트진로에서 만든 토니워터를 사용했습니다. 제로와 일반 토니워터가 있는데 저는 일반 토니워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맛이 좀 더 낫더라고요. 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스키, 소주 한 잔 넣고 토니워터를 얼음 피해서 따라주고 조심스럽게 섞어주면 됩니다. 제 입맛에는 위스키, 토니워터 조합은 조금 달게 느껴집니다.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저희 아내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합 중에 이 조합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레몬이나 라임을 잘라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레몬을 넣을 때는 위스키를 넣기 전에 한번 짜서 넣으면 레몬 맛이 더 잘 납니다. 이게 너무 달게 느껴지면 토니워터와 탄산수를 반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달지도 너무 밍밍하지도 않은 단듯 안 단듯한 맛입니다. 탄산수와 토니워터의 비율은 기호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저에일 조합입니다. 제가 이거저거 만들어봐도 제 입맛엔 진저에일 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생강향이 아주 조금 들어간 달달한 생강 탄산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잔에 얼음 넣고 위스키, 소주잔 한 잔 진저에일 채워주시고 살짝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위스키맛도 적당히 느껴지면서 상큼하고 달달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애주가 분들은 여기다가 위스키 3분의 1잔 정도 더 넣어주시면 간이 딱 맞습니다. 이게 제 입맛에는 아주 딱이에요. 여기다가 레몬을 한번 짜서 넣어봤는데 레몬을 짜서 넣으니까 뭔가 계속해서 위스키 맛을 조금 가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칵테일을 마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음료수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하이볼을 드시면서도 약간의 위스키 느낌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레몬을 짜서 넣는 건 비추고 나는 술을 잘 못하고 술의 느낌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은 조금 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레몬을 짜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저에일이긴 해도 생강의 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의 양이 조금 더 낫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생강과 레몬을 농축해서 즙을 짜낸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한 티스푼 정도 넣어줬는데요. 제 입맛에는 크게 나쁘진 않다 싶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좀 씁쓸한 맛이 많이 납니다. 역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위스키, 소주 1과 3분의 1잔 넣고 진저에일만 넣는 거 이게 가장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하이볼 만들어 보고 싶으셔서 이런 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잔 추천드립니다. 납성분이 전혀 없는 티타늄 소재로 독일에서 만든 크리스탈 잔인데 지금 8,900원에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얼른 잽싸게 구입했습니다. 제가 구매 링크는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다음으로 콜라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사실 위스키와 콜라 하면 뭡니까? 잭콕이잖아요. 콜라는 잭다니엘과 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제임슨하고 한번 타볼게요. 저는 콜라에 레몬 넣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레몬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몬을 짜서 넣으면 술맛을 너무 가리는 것 같아서 레몬을 짜지 않고 넣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콜라를 흘려보내면서 따라주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맛있습니다. 콜라와 레몬의 조합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약간의 스모키한 향이 들어가니까 나름 꽤 맛있는 것 같아요. 잭콕이 워낙 유명하고 맛도 좋긴 해도 제임슨과 콜라, 잼콕의 조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사이다는 역시 구하기 쉬운 칠성 사이다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꽤 괜찮은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스키를 소주 한 컵 넣어주고 사이다를 채워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별로예요.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입니다. 근데 제가 제임슨을 소주잔 한 잔 반 정도 넣어주고 여기다 사이다 채워주고 여기다가 라임을 한 조각 넣어줬더니 뭐지? 갑자기 맛이 확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향도 조금 느껴지면서 술 마시는 느낌도 나고 사이다랑 라임의 조합이 잘 어울려서 굉장히 청량하고 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좀 달달하니까 이게 꿀떡꿀떡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 이걸 마시고 와 이거 뭐지? 이거 의외로 괜찮네? 그러니까 제임슨, 사이다, 라임의 조합이 너무 좋아서 혹시나 이런 칵테일이 있나 찾아봤더니 역시나 제임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임슨 소다 앤 라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하이볼 레시피를 종합하면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위스키, 소주잔으로 한 잔 넣고 3분의 1잔 더 넣고 진저에일 넣어서 만드는 조합이고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제임슨, 소주잔으로 1과 3분의 1 넣어주시고 라임 한 조각 넣고 사이다 채워주시는 제임슨, 소다 앤 라임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드실 만큼 드셨다 하시면 위스키, 소주잔 한 잔에 토니고터 채워주는 조합도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하이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발베니로 하이볼을 만들면 무슨 맛일까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싱글 몰트 위스키, 버번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그리고 화요 XP까지 모두 하이볼로 만들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마신 하이볼만 10잔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오래 살아야 영상도 오래오래 만들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하이볼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바!